아 맞다 미찌, 우리 오늘 의상도 새로 보여주는 의상이예요 아이아야 레드, 레드 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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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야? 파이어 나는 드레스인데 여기 펄 이렇게 이런 것들 펄 뭐라고? 펄 펄 방금 들으셨어요? 펄 펄 펄 나는 어깨 깜지 방금 이제 펄 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어깨 깡패 그래 보여줘봐 야 멋있어 멋있는데 나는 나는 펄 스탑잇 유나 바지가 바지가 반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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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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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 글리처 오케이 채령언니는 저랑 얘기할 때 연기하는 거야 아 유나야 왜 왜 예지 예지 플리스 윙크 예지언니는 곧 나고 나는 예지언니야 예지 플리스 윙크 우린 하나거든 안녕하세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윙크를 했어 윙크를 대신해줬답니까 나는 언니는 언니 너는 양쪽 윙크해줘 언니 언니는 유나야 유나야 나 너가 최애인데 요즘에 리순아님과 자꾸 좋아해줄 어머머 왓더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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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애다며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가지마 가지마 아 아유 누구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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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먹을 수 있어 지금 약간 이즈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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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 주 채령 예쁜 고마워 오늘 저녁 뭐 먹을거에요? 오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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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나는 카레 먹고 싶다 나도 매콤한 카레 매콤 카레 매콤 카레 매콤 카레 매콤 카레 니아 언니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손에 그래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예 예 왜왜왜왜왜왜왜왜 예 blowing prosper 쉬ros 와 이젠 보 워 오늘의 이제 강아 precisamente 은별